섹시 레이디 섹시 레이디 32카운트 포원 단준은 하이비기너 섹션 1 오른발 프리스텝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 왼발 모으고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섹션 2 힙 스웨이 오른쪽서부터 오 왼 오 왼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셔프 섹션 3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셔프턴 왼쪽으로 2 4분의 2 아홉시 방향 락 리커버 포스터 코 스 탑 섹션 4 왼쪽 앞으로 뒤지면서 힙 팡핑 왼 오 왼 히치 두번 걷고 셔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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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9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2 13 14 12 12 13 14 14 15 15 15 15 16 16 17 17 16 16 17 17 18 17 18 18 18 18 18 18 19 19 19 20 20 20 21 20 21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30방향 네번째 걸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